피트니스 스타 저번에 수원 대회 때 인사 한번 드렸는데 오늘 상반기 결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 걸그룹 출신 서연이 양.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잘 봤습니다. 가운데로 모실게요. 좋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에요. 아 현재? 여권이 USA. 아 미국? 네. 그러면 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Hi everyone. This is Serena. I hope to win first place today. 그러면 평소에 운동은 미국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막 축구하고 뛰어놀고 했다가 한국에서 친구 만들려고 이렇게 웨이트 좀 하게 됐어요. 아 축구를 하셨다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미식축구? 예예예. 오 좋습니다. 미국 어디에서 좀? 저는 LA랑 오렌지 카운티 살았어요. 좋은 동네죠? 네 좋은 동네 살았습니다. 거기 공기가 진짜 좋아요. 네 거기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네 오렌지도 맛있고요. 와우 좋습니다. 다른 선수들 보니까 어때요 퀄리티가? 아 너무 예뻐요. 제가 남자였으면 오늘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예쁜 여자 선수들이 너무 많다.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오늘의 일동은 누구? 나. 소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모노키니인데 오늘의 컨셉은 어떻게 준비하신 건가요? 중국 부자. 하오 하올라. 오늘 무대에서 혹시 본인이 보여준 포즈 대표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오늘 한 번 했고요. 중국 부자 공부. 네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리치. 와우와우. 같은 여자로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많다고 들었어요. 아 예뻐. 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예뻐요. 누가 언니일까요? 제가 언니일 거예요. 말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뒷자리반. 굿. 와드 굿. 혹시 운동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2년 했어요. 계속 대회를 출전하시나요? 아니요. 이번 연도에 이제 서른이 되기 전에 한번 달려보자 했는데. 뱃살이 안 빠지네. 그래서 모노키니를 했어요. 아 그래서 모노키니. 배가 안 빠지니까 모노키니. 배가 안 빠지니까 모노키니. 너무 솔직하다. 발이는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 피트니스 우리 팀. 팀 세컨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 내가 양념치킨 먹겠다고 징징거렸는데. 안 먹이고 잘 견디게 해줘서 고맙고요. 잘생긴 피트니스타들 너무 오늘 몸 좋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메리카노. 와우. 아 니움진. 아 하이. 모노키니. 어. What is your concept? Today concept 모노키니 컨셉. 아. 아. cuping. Nice things people. 이라 찢어llan рассказ adds주의 Sii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